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저는 좋은 수면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영상을 아침에 많이 만들었었는데요. 요즘에는 자기 전에 많이 만들거든요. 제 영상도 잠자기 전에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잠자기 전에 무언가를 듣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내가 그런 것들을 들었나 생각해보니까 어떤 편안한 마음을 잘 마련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잘 자고 싶어서 그렇게 또 하루를 잘 쉬게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수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자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한 제 나름의 고민을 치열하게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어릴 때부터 늦잠을 크게 자지 못했습니다. 좀 새벽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다 괜찮아졌지만 불면증이 굉장히 심했던 시절도 있고 혹은 너무 미라클 보닉을 과하게 하느라 잠이 부족했던 시절도 있어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좀 수면의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까 잘 자는 것에 대해서 좀 고차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이 참 많았던 한 일반인으로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좋은 잠을 자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한 가지씩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걱정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근원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또 맞는 말이죠. 사실 스트레스가 많거나 혹은 생각할 거리가 많으면 잠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걱정을 어떻게 없애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삶을 좀 충분하게 살고 그러다 보면은 걱정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걱정이라는 것은 보통은 아직 생기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이거나 혹은 생겨버린 일에 대한 그런 불안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지? 하면서 자꾸 내가 잘 살고 싶으니까 고민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정말로 진지하고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최선을 다한 하루에다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내가 깨끗하게 인정하고 포기했다면 잠을 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생각할 때 저는 그 걱정이 실제 갖고 있었던 그 난이도보다 더 커져서 나를 잡아먹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 수면의 첫 번째가 근심 걱정을 없애고 내 마음과 몸을 좀 편안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상태를 세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 많기는 한데요. 그럴 때는 저는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앞부분을 좀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바로 자기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걱정을 없애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 파트가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서 자주자주 꺼내보는데 걱정 때문에 좀 또 이 영상을 켰다 또 잠이 안 왔다 하는 분들은 그 책이 진짜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걱정에 대해서 제가 올려놓은 영상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나의 걱정을 건강하게 마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씻는 시간 정하기 그리고 잘 시간 정하기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이 영상을 12시 넘어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잘 시간은 좀 지났죠. 저는 11시에 눕는 게 요즘에 저의 규칙이거든요. 지금 제가 약간 좀 졸린 눈으로 꼼뻑꼼뻑 하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이 12시에 이렇게 졸릴 수 있는 것은 항상 11시에 제가 누웠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체 시계를 잘 세팅하는 게 중요한데 자꾸 잠드는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하면 내 몸은 언제 내가 잠자는 호르몬을 내뿜어야 되지?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창란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너 알아서 해 하면서 좀 방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게 이때는 좀 잘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는 아예 천장 등은 안 켜거든요. 그리고 불도 노란색만 쓰고 간접등만 되게 약하게 켜두는 편이에요. 그런 식으로 내가 잠드는 무드를 조성을 하고 또 규칙적인 시간에 눕고 또 제가 씻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진짜 오늘은 좀 깊게 잘 자고 싶다 하면 무조건 반식욕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씻었을 때 이완이 되면서 잠을 잘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수면 위생을 지킨다인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내가 잘 씻은 상태에서 깨끗한 잠옷을 입고 그리고 적절한 이불을 덮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진짜 추위를 좀 많이 타서 제가 이제 4월 이럴 때까지도 저는 구스다운 이불을 쓰거든요. 근데 그거는 세상이 정해주는 게 아니야. 내가 만든다고 생각하는 두께에 이불을 잘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좀 몸에 땀이 많다. 나는 자면서 더위를 많이 탄다 하면은 나에게 맞는 여름 이불을 찾아야겠죠. 그렇게 각자의 수면 위생을 신경 쓰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갖춘 상태에서 누우면 이게 관성적으로 아 내가 지금 자자는 신호이구나 라는 거를 제가 느낌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잠옷이 한 5벌, 6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하루 이틀만 입고 바로 또 갈아입거든요. 그럼 진짜 뽀송한 잠옷을 입게 되는데 그럴 때 잠이 또 되게 잘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면 위생도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는 자다가 깨는 경우 있잖아요. 제가 좀 자주 그러는데 자다가 깼는데 잠이 바로 안 올 때 어떻게 하냐. 자다가 깨면 그냥 깨자 입니다. 저는 잠을 못 자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아 내가 지금 안 자면 몇 시간밖에 못 자는데 이거를 되게 카운트하면서 빨리 자자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수면에 대한 책에서 읽다가 알게 된 건데 그냥 잠이 확 깨버렸으면 그냥 깨서 활동하래요. 몸은 잠을 잤다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다 잤나? 모르겠다 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핸드폰을 보거나 아니면 제가 옛날에 써놨던 일기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아무튼 무언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한 두 시간이 지나. 근데 그때 또 기진맥진해서 졸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또 팍 자고 일어나면 오히려 깊게 또 한 번 잠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자야지 자야지 라는 생각을 할 때 더 지쳤었다. 그래서 저는 불면증 때문에 자다가 깨면 그냥 다른 할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자연스럽게 잘 일이 왔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내가 잠을 좀 더 넉넉하게 잘 수 있게 애초에 침소에 일찍 드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나이트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했던 이야기에 전부 수렴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나이트 루틴이 각자 있으실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제가 안약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안약을 양쪽 눈에 넣고 왼쪽 눈에는 한 개를 더 넣고 그리고 발에는 니베아 크림을 바른 다음에 바세렌을 위에 살짝 덧바르고 양말을 신고 좀 침대를 이렇게 좀 잘 덮은 다음에 편안한 자세 찾고 뭐 이런 저만의 루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게 되면은 되게 좀 편안하게 잠드는 것 같아요. 이 또한 결국 잠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를 약간 잠스라이팅? 그런 걸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런 면에서 꾸준한 나이트 루틴을 만든다는 게 내 몸에게 잠을 자야 할 때야 라는 신호를 주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나이트 루틴에 대해서는 유튜브에도 이미 좋은 영상이 많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 보면서 나만의 나이트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 그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3시 이후로는 카페인 안 마시기인데요. 이거는 메주 언니가 알려준 거예요. 유튜버 메주 언니 고맙습니다. 언니가 원래 커피를 참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잠이 너무 안 오더래요. 근데 나중에 병원 가서 알게 된 사실이 굉장히 카페인의 본인이 좀 취약한 체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커피를 끊으니까 너무 허무할 만큼 잠이 잘 왔대요. 그래서 지금은 커피를 거의 디카페인으로 마시기도 하지만 3시 이후로는 안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커피를 먹은 다음에 그 카페인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긴 시간이었어요. 7시간 이상? 약간 이런 시간이었어서 저도 커피를 좋아하지만 원래도 카페인 잘 안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저는 점심쯤에나 한 잔 먹으려고 합니다. 그마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이고요. 기회가 된다면 차를 마시려고 하고요. 이게 저만 그런 건 아닌가 봐요. 제가 30대가 되니까 친구들이 저녁에 다 디카페인 커피를 먹더라고요. 근데 저는 디카페인도 산도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냥 차를 좀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중에서 좀 권하고 싶은 것은 쑥차인데 쑥차가 카페인도 없으면서 또 약간 쑥떡 먹는 것처럼 고소한 향이 나서 또 쑥차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좀 카페인이 안 들어간 카모마일이라든가 히비스커스 그런 차들을 대용품으로 낮에 마시거나 하는 거 그런 거를 추천을 드려요. 하여튼 저도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곧바로 침소해 들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번외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5년, 6년째 달리고 있는 댓글에 대해서 짧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거 그림 그리면서 하시는 거요? 녹화를 따로 하시는 거요? 이걸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녹화를 따로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둘 다 동시에 했었는데 그 동시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둘 다 퀄리티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좀 집중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제가 눈을 감고 대본을 보지 않고 녹음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졸리기 때문에 저는 꿈나라로 이제 즐겁게 떠나보려고 하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깊은 잠 그리고 좋은 꿈 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에 제 진심을 담아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